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구두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바노라마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언제 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죠 요한은 그 이야기를 바다로 먹물을 삼아서 다 그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가 쌓아둔다 이 주구상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주님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도 그래도 감당 못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다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라도 여전히 주님의 복된 삶과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들은 더 많이 살피고 살펴야 될 주제들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정말 우주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그 별들 중에 하나 속에 있는 지구 그 지구에 있는 하나 이렇게 조그만 지구터에 있는 이를 타면 그야말로 눈에 보일 듯 말투자라는 미분자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지신 개시의 말씀 주님이 개시해 주신 이 말씀 개시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담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근래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굿뉴스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재림의 소극도 나누고 또 이제 그러면 결국 필연적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굿뉴스가 있고 파노라마 정말 파노라믹 굿뉴스가 있고 예언이라고 하는 파노라믹 예언이 있는가 하면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역사 속에 면면히 흐러내려오는 대쟁 또한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승리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위너스 파노라마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직접 보고 본받기를 원하는 굿뉴스 우리의 생명의 거듭남과 새 삶의 거듭남과 우리의 삶과 생애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세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경점에 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또 말씀을 통해 다루는 것이 예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파노라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기가 주님이 이 아름다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날심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에 재림의 소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어둠의 전제들에게까지라도 결국 이 전쟁 우주적 배젠토의 마침은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희들의 복된 삶이고 사명이고 또 반드시 갖춰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교단, 교파 다양의 다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근래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르침들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유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때 따르고 어떤 모습도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반응들이 좀 심하고 아주 이렇게 크리스도 있는 신사라야 되는데 신사로서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석에 보면 대군 미가일로 나와 있죠 천사장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다툴 때도 사단을 내게 이렇게 꾸짖지 않느냐 꾸짖으면서 사단에게 막 흘러나지 않으면서 사단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이런 어조를 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점 속에서도 느닷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습고 행복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우리들이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비고드 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목표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 문제들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와 이게 말이야 뭐의 문제냐 이게 뭐 신앙이 성숙하고 더 많은 연구를 가는 이런 것들이 덜 돼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변화되어야 되니 성화되어야 되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전히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쓰시는 것을 가급적 안 쓰시면 좋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무조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 아니면 어떤 요소들이 왜 일어나는가 아니면 저런 일들의 요소는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건 뭐냐 새로남 거듭남 중생 이런 것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옛생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애로 태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냐는 거듭남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일어날까 왜 저럴까를 따지지 마시고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을 잘 살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의 공산 새 생명의 공간의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돌아보고 메시아의 생애를 돌아보고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공적인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복음의 가르침들을 지금 열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되는 삶인가 뭔가를 지키고 힘들게 공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야말로 보혈의 공로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애에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런 새생활 새출발에 이루어진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 모든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였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왜? 주님이 의로우신 존재시고 주님의 의는 주님의 존재와 같이 시작하고 주님의 존재와 같이 이렇게 지색되니까 영원한 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이란 주님의 의는 어떤 의냐 완전한 의지요 주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주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건 우주에 존재하건 의라는 말을 쓸 때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틀림이 없을 수 있죠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의의를 이루시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뭐와 또 같이 가야 되느냐? 의와 주님의 고미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군님의 궁유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는 어떻게 드러났느냐?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의의로 주님의 의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들을 다 간과 간과라는 말은 본척만척 안 본 듯 지나쳤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용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셨는데 그냥 주님의 의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들 그 용서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도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이야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것의 출발하시는 점을 그것을 위한 생애 내가 이제부터 그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 일 이것을 위해서 침례받으시고 공생회가 시작됐다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네요 그것은 다니엘 9장의 24절에 이미 약속된 대로 영원한 해가 드러나는 그 사건 속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은 이제 어떤 말인가 마태복음 3장에 다시 기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리아 이야 이제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 말씀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고쳐져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좀 색다르게 증거가 되죠 이 말씀이 색다르게 증거가 되고 요 말씀은 마가, 마태, 누가에서는 보는 관점이 좀 확실히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마치 뭐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들려준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직접 그 위에서 내려오시는 이 성령을 바라보시고 있을 때 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와우 이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더 이렇게 말씀인 맛이 마치도 이렇게 좀 달달하게 더 닿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크래쉬 음악을 듣는데 오케스트라를 듣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관연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똑같은 웅장한 음악이지만 거기서 관악기의 소리만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현악으로 울려지는 그 가늘지만 아름다운 선율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막 이렇게 타악기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만 좀 들어보면 그 음이 다 다르면서 감칠맛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음을 들으면서 전체를 합치면 그게 오케스트라가 되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에 대한 내분의 기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과 느낌과 또 이게 증거에 들리는 관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다른데 그 다른 표현을 살펴보는 것도 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소리가 들렸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데려가는데 이는 내 아들이여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어떻더라 그렇더라 하는 것 같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런데 직접 또 본인 주님께서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려오시는 거를 막아낸 그렇게 기록했어요 1장에 직접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얼마나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30년 그대 생활을 했는데 30년이 그렇게 지나서 모든 걸 보고 그냥 그 생활을 하고 이 땅에 오셨더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 향하여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고 하면 이게 또 굉장히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침례 요한은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입니다 제가 침례 요한을 여러분과 같이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라는 말과 지금 침례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부터 받고 읽어드렸는데 사실 영어로 된 성경은 전부가 다 베프타이즈로 돼 있어요 원래 말도 밥티저 이래가지고 베프타이즈라는 침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인 번역이 되겠네요 한 문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침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전부가 또 세례로 돼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우리말 성경 가운데도 또 요즘 나오는 어떤 성경은 침례로 원래 원의 의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건 세례라고 표현했지만 형식이 침례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저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 물어보면서 그냥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왜 침례를 지금 줍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내원해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이 말을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아올 때 요한도 잘 그걸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보세요 31절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를 압니다 요한이 또 증가에 가로돼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로하여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보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요한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 누구냐 하면 네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걸 알라고 일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죠 내가 침례를 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인에 가르쳐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분이란 사실을 내가 확증했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 그리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이렇게 증거 결정적인 증거로 메시아임을 기름붐을 받은 분의 메시아의 사역에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일이 쓴 이후에 여러분 이일이 쓴 이후에 다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됐어요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침례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사역의 경점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이에게 증거된 것이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드렸네요 요한은 실제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는 사천관계 되겠어요 왜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니까요 사천관계가 되겠죠 이모니까 왜 사천이 되나요 여하튼 이렇게 사천관계인데 그러면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서로 잘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요한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퇴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잉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동생인 것 6개월 동생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감동하신 후 이분이 무엇을 알아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앞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네 이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잖아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주를 그리스로 했으니 다윗이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도 전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나보다 동생이지만 실제 그분은 나보다 선지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 저분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나보다 앞선 분은 저분이었다 그리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뭐가 이것들을 보여준 증거가 된 거예요 성령 이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역이었고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이걸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걸 알게 됐다 증거였다 이거죠 오늘 두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 여기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신 거지 우리 뭐 점점점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한테 보내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마리아한테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네요 누가 보고 밀장이죠 마리아가 천사한테 너 아들 낳을 거라 그랬더니 나 남자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죠 누가 보고 밀장 35절에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와우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이의 능력이 임하니 너가 가지를 아기는 뭐라 나실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우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 이 3위가 한자리에 등극해요 근데 이때 3위 예수님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3위의 아름다운 합동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0년이 지난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참 이상하죠 우리는 대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먼저 표현하네 참 희한하죠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돼요 여기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도 딱 보죠 사람들이 쫙 보는데 사람들이 쫙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한테 쫙 마시면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이는 내 사랑하는 거는 내 아들이오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 아래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 성 3위 하나님의 오묘 이 철미한 성 3위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역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3위 하나님의 조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3위가 이 말씀도 제가 드려야 합니다 마치는 사역 여기 마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합니다 부탁하나이다 지금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 가셨어요 이야 거기 성령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대신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죠 이렇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물며 어떻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소다 그럼 지금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소 피는 언제예요? 십자가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그리소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아드님이 어떻게 다 자기의 피를 아버지께 드렸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사미아나님의 이 조화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뭘 위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실 성대 여러분 이래서 요한은 바로 그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메시아가 시작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두렵고도 놀라운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산에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8장 로마서 8장 29절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일은 그로말미야마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리라 마다들이 되게 하리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중에서 마다들 이게 뭘 말하는가 믿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다들이다 그럼 마다들이라는 말은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동생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주에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은 물리적 이 땅이었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또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11절로 13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13절에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됐느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접 우리한테 너희가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일 알렐루야 여러분 이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럼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뭘 줘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그럼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돼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여러 많은 6월절 오순절 행사 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그런 적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더니 37절에 뭐라 그래요 2장 37절에 형제들아 그런 적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그래통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면 좋으냐 했더니 38절 2장 38절에 너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를 받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가 자네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네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뭘 주세요 성령을 환하게 주시는데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회원하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민히 바라보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걸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맏아들을 들여오셔서 그리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같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이죠 이 말은 동일하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들으신 그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듣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이런 침례를 우리한테 주시는 성령으로 이런 침례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33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겠다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 감격스러운 경험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고 내 아들이 하신 그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자격을 누구한테 주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은 그저 어디 조각한 조각방 골반 구석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곤소곤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뭐 해야 된다? 침례를 받는다 왜냐? 그 침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리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빛을 가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은혜에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며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온 우주가 빛났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서 그런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다시 남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감격해서 저는 이런 놀라운 깊은 의미의 영접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다 사로잡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침례의 의미가 이런 폭된 의미와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그야말로 우주적 선포를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들으신 것처럼 또 주변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신 것처럼 이 침례가 그런 의미로 나한테 주는데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내 침례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내 사랑 아들 소리를 들었을까 그건 고사하고 나는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음성을 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욕심이 있어요 그건 무슨 욕심인가 하는 아 내가 침례 더 받고 싶다 이런 의미로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물에서 받는 그 침례가 중요한 것보다 먼저 불과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께 주시는구나 그래서 물론 이런 침례를 받으실 때는 어떤 형식적인 고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 내게는 성령의 침례가 있었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부른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제 마음이 이렇게 상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래도 요단강에서 주님 받으셨던 그것처럼 나도 좀 한번 이런 침례를 좀 받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오랜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어쩌다 이게 보니까 30년이 넘게 40년이 가깝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귀한 복된 만남을 만났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성령의 이런 노든 복발치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까지도 닮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이 받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에베소 또 여기 2장이나 여기 골로세 1장의 18절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받아들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할 수도 거역할 수도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침례에 합동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그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 그거 아무렇게나 되는 일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승례를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동안 주장해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너는 내 아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음성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처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맏형님 여러분의 맏오라버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모든 의리를 이루신 그분의 뒤를 따라 주님의 의의를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행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생에도 주님의 생애가 침례를 통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동안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한번 예수님의 이 성령의 세례 속에 우리가 다 참여했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생애의 뒤를 따라서 한번 놀라운 역사 메시아의 왕국의 주인공으로서 사역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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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